임태우 안녕 안녕하세요 도쿄토리에요 와 까만색빵이 엄청 크다 내가 저기서 저기까지 와 개가 제일 높아서 퓨마 같다 퓨마 나무에 올라왔지? 안녕하세요 도쿄토리에요 오늘은 저희가 도쿄에 왔습니다 와 지금 너무 졸려서 정신없이 와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없지만 캐리어를 넣으러 직구에 도착을 했는데 시작 바로 하라마스터 앞에 집이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의 퓨시어는 사실 비행기에서 개가 쫄려서 불편했지만 이런 귀여움인 치마랑 오늘의 포인트는 쓰레퍼를 신고 왔어요 도쿄에서부터 신발도 없이 그냥 쓰레퍼만 신고 왔어요 황정민이야 왜일까요? 오늘 첫날의 가장 큰 목표는 신발을 사러 가는거에요 그래서 신발을 두종이상 꼭 살거기 때문에 쓰레퍼를 신고 왔습니다 현명한 수비를 위해 아 현명한 도피 공간 차지를 위해서 그리고 캐리어도 이렇게 큰 데만큼 그렇게 먹지도 않고 그래요 옷도 지금 단벌밖에 안들봤어요 안에 작업밖에 없어 그래서 큰일났습니다 옷을 안사면 살게 없어요 오늘의 옷은 진짜 쓰레퍼 이게 다했습니다 배 한번만큼 배 한번만큼 이거? 귀엽지 글씨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머! 목걸이가 돌아갔었잖아 목걸이 포인트인데 이게 뭔가요? 이것은 세일러문과 세번스타의 콜라보이 세일러문 목걸이에요 넘나 귀엽죠 프랑키 닮았다 프랑키 우리 어제 머리도 이렇게 파란색 리필해가지고 좀 약간 더 푸르딩딩해진게 느껴지네요 아 이거 그 가방이네 어? 어떻게 찌부될 것 같아 찌부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세번일레몬에서 제일 강추하는 에클레어입니다 이것은 편의점에서 일바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슈크림도 맛있지만 얘가 짱입니다 한 번에 세개는 못먹는데 아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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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렇게 안생겼어 지금 찌부가 돼서 약간 빡 비주얼인데요 원래 조금 더 이렇게 매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이런 악세사리도 한 번 해봤고 이게 제일 예쁘네요 아 진짜 제일 빠르게 신고 비행기를 타면은 양말이 누래진다 양말이 왜 이렇게 지지 되는지 모르겠어 막 밟히고 다녔나봐 이것도 포인트인데 이게 뭔가 심심함을 달래주는 포인트인가요? 안녕 유딘같아 약간 그 느낌 약간 딱 그 재질인 것 같아 유치한 하얀 스타킹 그렇다면 오늘의 오늘의 목표는 신발과 네일 입은 옷이에요 그냥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집을 놓고 다시 놀러가보겠습니다 안녕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인스타나 페이스북 인스타나 페이스북